한인마트 한인마트에서 방금 전에 한 200불 넘게 장을 봤는데 근데 한인마트에서 비싸거나 없는 것들은 월마트나 캐네디언 슈퍼스토어에서 사는 편이에요 어? 그때 그 갈릭 브레드 사먹을까? 뻥이야 티셔츠, 청바지, 신발까지 다 커플 이거는 신랑 티셔츠 형부인이 흰색 티셔츠가 없다고 해서 제꺼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딱 맞아 딱 맞아 믿고 여기 맛살이 제일 맛있어 수퍼스토어 맛살은 맛이 별로 없고 여기가 아주 맛있어요 짜라란 되게 통통하고 진짜 맛있어요 우리 올 때마다 두 개씩 싸지? 여기서는 별로 살 거 없어 방금 장에서 많이 가가지고 마트 가기 전에는 살 거 몇 가지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가면 와... 카트가 그냥 가득 차요 아 정말 신기해 그냥 갑자기 탈기 딱 보여 어? 이거 사야 돼 어? 이거 사야 돼 이런 느낌? 저거 바퀴봐 저거 제만 잡고 저렇게 돌다 하하하하하 피코피코 하하하하하 제만 사야 돼 근데 신기하게 앞으로 잘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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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얼마요? 7.14분 7.14? 어 요즘 계란 우리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에이스크림도 봐야죠 파겐다보다 제맛이네 어 세일 안한다 근데 아 이 정도면 세일하는 거 아니야? 4점 되어야 세일하는 거야 499가 최고 낮은 가격 지금 요 598이잖아 아 녹차 맛있네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요번에 먹은 게 이거잖아 이것도 별로야 이거 별로예요 별로였어 이거는 땅콩잼이 그대로 들어있어 와 이거 잠깐만 이것도 별로였잖아 이게? 별로 맛있네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? 응 난 괜찮았는데 아 그래? 응 우선 맞춰 아니면 저거 응 오늘 왜 이렇게 깜깜한 거 같애 여기? 나도 눈이 좀 춘춘해 그치? 되게 맑은 날씨의 하늘을 보다가 어 그런 거 같애 엄청 꼼꼼하다 형광등 조명에 내부로 들어가자고 온 거 같은데? 답답해 나 레인보우 캐롬 먹고 싶은데 없어 브로콜리가 상태가 메롱이다 아잉 아잉 메롱 양파전 대매 어 양파전 약간 약간 상태가 메롱이다 메롱 상태 좋은 건 다 작은 거 같애 그러게? 상태 안 좋은 것만 남았어 그러네 재빠르다 오늘 일요일 저녁이라서 그래 지금 뭐 잘못했지? 뭐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하나에 87센트 모기 하나 사가자 두 개 갈까? 요즘 야채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치? 바세린이랑 치약 사야 돼 바세린이 어디 있으려나? 자기가 좋아하는 모자 그치? 잘 어울려 그리고 나 가방 하나 사야겠는데 이거 어때? 다 그거 메고 다운타운까지 나간다고? 응 나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어 자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바세린 사러 갑니다 너무 얘기하고 3초도 안 됐는데 다른 거 보고 있어 아니 저거 재미있어 바세린 찾아가요 바세린 찾아가요 여기 쿠타바이트? 바르는 게 있구나 네 아 이쪽에 있겠다 그치 못찾겠다 피곤하다 집에 가자 어 저기 어디 있겠다 바세린 바세린? 어 바세린 아 여긴 너무 넓어 바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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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오 되게 싸다 짜잔네 어 이건 아닌데? 짝퉁이다 바세린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진짜 캐나라도 되게 웃긴게 세타빌드 그래 근데 바세린도 이렇게 짝퉁이랑 징퉁이랑 이렇게 나란히 놓아놓으니까 바세린 진짜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이거 사라 분홍색이 예쁘다 이걸로? 분홍색이 왠지 땡겨 베이비 가격차 작은거랑 얼마 차이 안나네? 그러면 당연히 큰거 사야지 이거 사면 냄새도 좋다 이거 오케이 와 크다 캐나다가 좀 건조한 편인데 특히 발바닥 버츠비커 사볼래? 아 버츠비커 좋아 아니 여기가 콜게이트랑 크레스트 치약 제품이 되게 많은데 센서다임 뭐가 강해요 화학성분이라고 해야되나? 강해서 그런지 여기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헐어가지고 이렇게 벗겨지더라구요 써봤어 우리 콜게이트 종류도 여러가지라서 아 콜라게이트 종류에 따라서 다른거 같기도 해 콜라게이트? 콜게이트? 네 콜게이트 버츠비거 괜찮을거 같아 어 이거 사 왠지 이게 맘에 들어 우와 아 98필이야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지금 타고 갈래 쟤 자전거 잘타? 나 직진밖에 못해 하하하 천정이랑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 듣기만 했어 그때도 턴할 때는 이렇게 끌고 가고 아 진짜? 그래놀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시리얼이야? 어 난 시리얼하면은 그냥 콩프러스트 달달한 콩프러스트 여기에도 있구나 이것도 맛있는데 켈로나 어? 아 켈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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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켈로나를 가고싶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이거 찍는게 너무 좋아 셀프계산하는거 엄청 좋아해요 부인이 그니까 바코드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없네 어 여기 번호가 있구나 453 이렇게 바코드 없는 제품을 셀프로 계산할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캐셔 있는 데에서 계산을 하는 편인데 근데 흥부인은 이런것도 좋아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저기 잘생긴 양반 네 문 열쇼 문을 열쇼 문을 열쇼 와 이게 지금 한인마트에서 장본거 요것도 여기 여기 있는거 다 한인마트에서 장본거에요 와 이거 어떻게 한번에 더 들고가 우리 이사가는거 같다 와 아 빨리 열어 아 빨리 열어 아 아 빨리 열어 아 이 와중에 치킨 냄새가 빨리 먹고싶다 이거 다 우리 배꼽에 들어간 것들 아니야? 어 미쳤다 어 어느 곳에서 울바내라 1,2,3번이야 자 잡아 1번 1번? 어 아이쉬? 어우 진짜 많네 어떻게 알았대? 어떻게 알았대? 소모지야 소모지 귀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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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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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집에 왔어 왔어 집에 집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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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집에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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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냉장고 넣을거부터 어 어 김치 음 음 음 너무 많이 두는거 같아 음 딱 붙네 으아 불닭만두가 맛있어 자기는 불닭만두가 맛있어 나 불닭만두 좋아 맛있어 나보다 매운걸 잘 먹는거 같아 뭐지 장토곡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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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고기 언제 샀어? 아까 진짜 먹었나? 떡볶이 떡볶이 그토록 먹고 떡볶이 국민학교 떡볶이 떡볶이 이게 평소에는 699? 799? 899? 계란 어디있죠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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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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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닫았다 이거 이거 계란 크다 이거는 소포스토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다 네 상추도 넣어요 청국장도 넣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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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이거 얼마가 권백해? 요거? 한국에서 얼만가 이거 한국에서 15,000원이야 어? 진짜? 그럼 비자 거짓말 하지마 이거 얼마였지? 15불? 16불 2배 가격이네? 아니 뭐 다행히 한국에서 수출하는거니까 한국보다 비싸게 파는건 당연한건데 2배는 너무한거 아니야? 좀 비싸다 이거 환불 이거 뭔지 물어봤죠? 이거 똥머리하는 거라 3불 4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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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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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불